여러분 안녕하세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강병수 선수 대박 저는 정말 몰랐던 분이었거든요 근데 같이 친 상민이가 강병수 씨라고 저분이 강병수 선수라고 저분이 강병수 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저는 누군지 몰랐거든요 그래서 부랴부랴 유튜브를 막 찾아봤어요 그 체육관에서 근데 저는 130대 전국인이죠 그런 분과 배달의 게임을 하게 됐습니다 소중한 경기를 함께해 주신 강병수 님과 그리고 금옥중학교 클럽 회원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주kke앗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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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축, 주장, 주축, 주 besl bersama 한글자막 by 김영상 1, 2, 3, 4, 5, 6, 7, 8, 8, 9, 10